저녁 시간을 3시간 정도 먹고 싶은 거 같잖아, 개선터. 우리 백수 어때? 개 조심! 개 조심? 안 유진 조심! 우리 언제나 뷰티풀하잖아. 연습실에 모인 아이브. 아지러워. 우리 다 왔는데 유진 언니 와. 유진 언니 왜요? 지갑 쌩! 왜 이렇게 나왔어? 야, 리더가 늦으면 돼? 뭘 들고 온 거예요? 늦었다니요. 저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니. 오늘 방금 양치하고 오는 길이네요. 씩씩했어? 아니,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요? 오늘 하루에 연습 계획표를 짜야 한다고요. 그럼 그거 들고 이리 와보세요. 진짜요? 연습 계획표. 또 강아지 같은 거 하고? 강아지다, 옵니다. 어, 뭐야. 우리 세 개 강아지 날인데. 안 댕댕 씨. 우리 항상 하는 거잖아, 계획표 짜기. 아이브는 원래 계획표를 짜나요? 네. 매일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처음 둘까지 꼼꼼하게 짜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볍게. 오늘의 계획표를 짜본다. 2시니까. 2시까지만 하자. 그래, 좋다.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조금만. 1시간 어때, 1시간? 1시간 정도. 1시간 안 돼. 1시간에 집중해서. 아, 맞아. 집중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의견 하나 낼게. 네. 분포하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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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엇갈리는 의견. 그렇게 하면은 내 머릿속에 연습이 남아있어서 인생을 즐겁다. 아, 맞아. 미지 씨는 연습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 몰아서 하는 게 좋나요? 저는 완전히요. 나도. 왜냐면 이게 나와서 하면은 그 머릿속에 나중에 연습을 또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이 노는 것도 재밌게 놀 수가 없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생각을 하면서 놔야 된다. 뽀로로인가요? 네? 노는 게 제일 좋으신가요? 미지 씨는 뽀로로였다. 노는 게 제일 좋고.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는 포기. 나는 나는 프로. 또 누구였지? 나는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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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루피다. 닮았다. 아, 머리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 시간만 자 볼게. 집중력을, 집중 몇 프로 할 거야? 몇 프로 집중. 120% 해야 되고 싶어. 아니, 아니야, 200%. 200% 해야지. 자, 많이 안 보했다. 아까 2시부터 2시였던 거 알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나요. 한, 나는 저녁 시간을 책임질게요. 6시부터. 근데 나는 약간 파리식으로 먹고 싶어서 저녁 시간을 3시간 정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개선타. 나는 그 저녁 시간 쫓기는 게 진짜 싫더라고. 30분 안에 먹으러 가려고. 원영 씨는 평소에 저녁을 3시간 동안 드시나요? 네, 근데 진짜로요. 근데 진짜로요. 근데 진짜로요. 네, 진짜로. 예진이에요. 저는 약간 프랑스식으로 먹는 거. 파리진 원영 씨. 한국에서 프랑스로. 한국에서 혼자 프랑스식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 오면 불어가 약간 들리실 수도 있어요. 봉쥬. 봉쥬. 멜시 뽀꾸. 멜시 뽀꾸 뽀꾸. 뽀꾸 뽀꾸. 뽀꾸 뽀꾸. 메리시, 메리시. 스프레트. 그리고 오늘의 저녁 시간하고 부제도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저녁 시간. 저녁 시간. 우와, 글씨가 진짜 토디. 나 안 해. 아니야. 상처받았다. 너무 귀여워.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여워. 몇 년째 그대로야. 글씨 진짜 진짜 부끄러워. 나는 언제쯤에 자신감을 가져. 저녁 시간. 그거 뭐야. You're weird. Don't change. Don't change. 우리의 신념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나야, 나는 나야. 손커키를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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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 나는 있지. 뭔데? 우리가 한강에 한. 소화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강 가서 게임하자. 한강 가서 게임하면 기빨려요, 안 돼. 뭐 할 거지, 한강 가서 그럼. 야, 너 몇 살이야? 우리가 딸. 치킨을 우리는 먹을 거야. 야, 저녁 먹고 또 치킨 먹어? 야, 근데 배가 터질 거 같은데? 그러면 또 뭐지? 일단 우리를 먹을까, 우리? 우리 백숙 어때? 좋아. 우리 백숙. 소고기 앞에 먹자. 아니, 봐봐. 소고기는 구워먹고 얘는 튀겨먹고 백숙은 삶아 먹자. 좋아요. 나 안에 밥 있는 거, 우리 안에 밥 있는 거. 하루 종일 먹을 계획이다. 근데 연습 계획부가 아니라 먹을의 식단 수준이던데. 네. 어떻게 되는 일인지. 하... 저희의 모토는 뭐든지 계획적이면 된다. 연습뿐만이 아니라 식단 또한 잠자는 것 또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계획적으로 짜고 왔습니다. 진실의 스케치북. 가짓말이다. 가짓말이다. 속담놀이도 해요. 속담놀이? 갑자기? 왜냐하면 내가 조금 선물 받아왔어. 요즘 고등학교 가서. 그러면 빈 시간이 지금 12시부터 2시, 4시부터 6시 있거든? 어디 할래? 야간 타임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오후 타임을 하시겠어요? 야간. 야간? 내키지 않는 언니들. 슬라임? 슬라임을 고등학생이 하나? 슬라임. 우리 이 2시간만 정하면 되겠다. 밥풍. 2시간동안 슬라임 하는 거야? 네. 야 2시간동안 슬라임을 소위에 써있어. 연습을 하시려면 슬라임을 2시간에 만져? 야 이걸 어떻게 해. 야 가만히 앉아. 야 나 밥풍. 초등학교 때 나도 했어. 아니 알아요 밥풍? 어 밥풍. 야 밥풍. 물풀. 물풀 계속 섞으면 슬라임 되는 거 알지? 액티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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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놀이는 손을 받아놔서 하던데. 맞아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 많아서 친구가 줬어요. 제가 마음이 따뜻하니까 이제 그걸 선물 받았으니까 언니들이랑 같이 하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딱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안 넣었어. 물풀이거든요? 불이 이렇다면 화룡점점으로 끝낼 수 있어. 이 2시간을. 낮잠. 너무 중요하지. 맞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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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시각표 진짜 마음에 들어. 나도 좀 마음에 드는 거 같은데 이거. 오늘의 계획표가 완성됐다. 오 귀엽다. 완성. 나 빨리 안 와요. 우리 200%로 이제 연습 안 해도 돼. 안무 연습부터 시작한다. I am am. 오늘 어떤 느낌을 해볼까? 오늘 뭐 섹시. 뭐. 쿨. 뷰티풀. 골져스. 뷰티풀. 뷰티풀 마음에 드는데. 뷰티풀. 뷰티풀. 우리 언제나 뷰티풀 하잖아. 근데 왜냐 우리가. 뷰티풀은 언제나 하잖아. 다른 느낌으로. 뷰티풀 앤. 골져스. 오늘 골져스 하면 갈게. 골져스 하면 갈게. 골져스 하면. 허리키로. 5, 6, 7, 4.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We are right. 골져스 그 자체.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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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네이지. 골져스한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골져스한 연습은 동작을 힘있게 하면 안 돼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골져스하게.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서 빅 빅 스테이지 보셨죠? 빅 빅 스테이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빅 빅 스테이지. 아니 그러면 우리 뮤직뱅크 KBS 때는. 골져스 버전으로 하자. 아 그러니까. 뭔가 뮤직빅 스테이지. 그러니까. 빅 빅 스테이지. 그리고. 그날만. 응. 우리 약간 평소에 유진이가 항상 뭔가 리드를 했잖아.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안무 맞춰면 어때? 아 좋아. 나도. 제 2회 링터 뽑는 날이야?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나도 하고 싶다. 누구야? 막내 하고 싶지 않아? 쿠데타를 일으킬 자 누구인가. 막내. 나도 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막내가 어떤 파이션으로 할까요? 저희 지금 뭐해요? 저희 이번에 청순 가련이에요. 청순 가련 키치? 청순 가련 키치요? 해보겠습니다. 어디요? 과절 삽이요. 카리스마 넘치는 막내. 청순하게. 그러면 청순하고는 약간 이 다리 벌리는 게 안 어울리니까 제 스타일로 해석해도 돼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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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라도 반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를 해야죠. 이거 야자 타이밍인지 리더인지. 야자 타이밍 아니에요. 반말은 안 돼요? 반말할 때 반말은 좀 그렇나요? 근데 저는 사실 괜찮아요. 이 사람이 괜찮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동생이 저한테 편하게 반말하는 거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쪽이 아무래도 아직 덜 열렸나 봅니다. 저는 반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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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었어요? 야 저녁 먹었어요? 진지 먹었어요? 야 좀 편찮아 보여. 오 설렌다. 반존대. 네. 앞으로도 반존대를 많이 해주세요. 반존대 많이 해주세요. 설레네. 괜찮아요. 리더가 노래 불러줘야 하는 거 알지? 그래요? 원래 막내가 부르는 건데? 야 막내 불러야지. 근데 우리 막내가 너네? 야자 타이밍인 줄 알았나 보다. 자. 청순하게. 5 6 3 4.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청순미를 마음껏 뽐낸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우리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여기까지에요. 어때요? 우리 근데 알아서 스스로 잘하네. 알아서 스스로 잘한다. 할 말 없어 우리한테? 할 말이 없어?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리더가 되게 엄격하지 않네? 용통성이 넘친다. 맞아요. 마음에 든다. 오늘 리더를 해봤는데 어때요? 저요? 저는 리더가 될 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잘게요? 이게 막내는 막내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언니들한테 반말로 한사디 해볼까요? 한번 해봐. 얘들아 열심히 좀 하자.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타격감 제로. 벌써 2시. 벌써 3시야. 벌써 3시야. 우리 낮잠 시간 아니야? 맞아. 낮잠? 나는 서서 자.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아이브는 우리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여기서 자. 1분 1초가 소중해서요. 너무 좋아. 이제 불 끌게. 하나 둘 셋 셋. 어깨가 무거워. 서서 자는 이유가 있나요? 바닥이 차서요. 바닥에 먼지도 좀 보였고요 아까. 눕고 싶지 않습니다. 서서 자면 뭔가 좋아요? 서서 자면 일단 저희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1분 타이로 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서 자면 붙지도 않고 또 잠에 푹 빠지면 뭔가 일어날 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서서 자면 바로 일어나! 한 순간 딱 서서 자기 곤수들. 수정도 없이. 수정도 없이 갈 수 있어서 그게 좋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머리가 무거워. 어깨가 무겁나요. 무거운지는 내. 나만 두 개 있어. 같이. 레이 와. 잠시. 바로. 인심동체 아이브. 누군가 말해줘. 잘 맞는다? 우리 낮잠 다 일어났으니까 벌써 6시야. 저녁시간이야. 낮잠 2시간동안 소고기를 알아보아요. 소고기. 소고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소고기 알아보기 전에. 그 저기 슬림을 하셨는데. 아 맞아. 우리 슬라임 타임이 지금? 슬라임이 낮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되게 많은데요. 밤엔 잠을 다해야 돼. 어디 가. 짠 내가 선물 받았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야? 우와. 진짜 슬라임을 가져온 막내. 대박. 귀엽다. 막내가 슬라임 가져왔을 때 무슨 생각 하셨나요? 슬라임을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본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유행하나? 우리 막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걸 배워왔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나 핑크니까. 나 노란색. 우와. 젤리젤리 슬라임. 우와. 언니들의 반응이 좋다. 좋다. 우와. 나 이거 진짜 먼저 갔는데. 뭐야? 나 이거 진주할래. 나 이거 바다 만들래. 아 이거 진주 진짜 예뻐. 나는 뭐 할지. 늘어나진 않아. 방금 우리 슬라임 2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는 사람들 어디 갔어. 근데 얘 진짜 좋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 만들면 되는 거야? 알아서? 어. 근데 언니들 슬라임 처음 만져봐요? 나는 처음 봐. 나 이런 거 제대로는 좀 처음 해. 진짜? 난 초등학생들. 난 초등학생들. 근데 아직도 유행인가? 응. 유행 지났죠. 근데 이거 좀 지났잖아 이서야. 학교에서 친구한테 받았어요. 나 인기 많고. 나 요즘은. 학교에서 인기 많아요? 저요? 학교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자랑해요. 학교의 의미가 변질됐어요. 진짜 이거. 열심히 만드는 멤버들. 야 예쁘다. 우와 예쁘다. 뭐야? 나는 왜 다 떨어지지? 질 수 없지.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장원영이거든. 안유진이라던데? 저? 장원영이야. 이서라던데? 나는 블루레몬에이드 슬라임 만들었어요. 잘했어. 블루가 아니라 그린 아닌가요? 내가 블루인데? 너무 예쁘다. 블루가 만들었나요? 블루가 만들었나요? 만들었지. 우리 제복. 그만하자. 아까 재밌다네. 그러니까 벌써 흥미가. 흥미가 새롭고. 아직 5분밖에 안 줄 수 있어. 나 놀만큼 놀 것 같아. 바푸는 나중에 하자. 우리 더한은 한 번씩 자랑하고 끝나자. 블루오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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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를. 블루오션 아니야? 블루오션이래. 아니야. 슬라임 자랑 타임. 블루오션만큼 잘 어울리는 거 없죠 솔직히? 블루오션. 블루오션인데. 그게 찰떡이라네. 응. 블루오션인데. 자 다음. 자 다음. 나는 핑크클라우드. 핑크클라우드. 뭐야? 핑크클라우드인데. 너무 잘 어울리지? 장명의 소질이 있는 원영씨. 어. 해마답게. 해마요? 진짜? 해마로 할게요. 해마로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해마. 자 다음 레이. 나 이미 정해져있어. 콘스 드림. 그게 뭔데? 나의 드림. 왜 이거? 머리색이라면 비슷하네. 머리색이라면 비슷하네. 머리색이라면 비슷하네. 어 너 내꺼는 약간 세트 같다. 콘스 드림 앤 콘 어닝스 드림. 콘스 드림은 뭐예요? 콘스 드림은. 이름 그대로 제가 콩이잖아요. 그래서 콘스 드림.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제가 미술을 잘하기 때문에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머리색도 똑같아요. 맞아요. 콘스 드림. 콘스 드림 그 자체야. 콘스 드림. 잘 그렸다. 콘스 드림. 콘스 드림. 콘스 드림. 콘스 드림. 콘스 드림. 콘스 드림. 나의 그 옆에 있는 레몬트리.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케이. 나는. 마지막에 완전 시켜줘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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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밥에서 헤엄치는 나. 정인사 나온 나. 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 아이디어를 줘봐요. 아이디어를 줘봐요. 레이의 꿈에 나오는 솜사탕. 어 솜사탕. 레이의 꿈에 나오는 솜사탕. 좋아. 코튼 캔디 해. 코튼 캔디. 거기 사탕 있던데? 사탕 있어. 자 재밌는 쌓인 교실 끝. 다 떨어져. 냅다 끝냈다. 자 이제 아이디어라. 우리는 슬라임 놀이를 했으니까. 좀만 놀면 어때요? 좀만 놀자고? 좀만 좀만 놀자고요? 좀만 더 놀자. 좀만 더 놀자. 좀만 더 놀자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재밌는 거 가져올게. 재밌는 거 아니면 안 놀 거야. 안 놀 거야. 재밌는 거 아니면 다시 슬라임 놀자. 사실 강아지 게임이라. 여러 게임을 가져왔다. 개 조심. 개 조심. 개 조심? 안 유진 조심. 안 유진 조심. 유진 씨가 아이브의 강아지인가요? 나는 강아지. 너는 사랑. 너는 너는 사랑. 오스테렐라 피테크스가 진화해서 삶이 된 거야. 진짜. 진화라고는 있는군요. 저는 아이브의 리더입니다. 사람이 택했다. 굉장히 차렸네요. 호천적인 강아지 같아. 선택적 강아지입니다. 외부에. 맞아요. 외부에. 충격으로 인해. 외부에. 외부에 충격으로 인해. 호천적 강아지. 호천적 강아지. 네. 벌칙 오늘 여기 재청소 어때? 뭔가 좀 멋있는 거 없을까? 아 멋있는 거? 엔딩 요정 이런 거 어때? 좀 부끄러운 엔딩 요정 하지? 아 그날. 아니 그날. 그날 그날. 뮤뱅에서. 좋아. 그래. 아니 뮤뱅에서 인간 극장에서 패배하여 이렇게 엔딩 요정 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써놓고. 좋아. 엔딩 합니다. 엔딩 요정이다. 그래. 빠르게 정해진 벌칙. 벌칙 좀 무난한 걸로 바꿨어? 아. 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죠? 둘째 주에 까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여기서 해결볼 수 있는 거라 하자. 그래. 엔딩 요정 벌칙은 왜 갑자기 갖고자고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항상 지나온 활동마다 우리 엔딩 요정 때 뭘 해보자. 해보자 했지만. 사람이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 다른 자아로 바뀌는지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인간 극장한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자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나이스. 아니면 뭐 가볍게 애교라도 하든지. 히치 애교 버전 하자. 좋은데? 뭐 마음에 안 드시는 얼굴인가요? 상상했어. 방금 내가 하는 모습. 벌칙인 것 같아. 어. 하자. 오케이. 시작.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절대 안 걸릴 거야. 그럼 이런. 첫 번째 타자 이선 씨. 아악! 바로 물렸다. 뭐야? 야! 야 너무 좋아. 이선 씨 축하해. 어쩔게. 야 엄청 조심해야 돼. 걔한테 처음부터 바로 물렸으면. 기분이 어땠나요? 아 불독. 어. 저는 그 게임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게 약간 그 이빨 게임 뭔지 알죠? 그 이빨 누르는 게임처럼 그냥. 어느 시간대가 되면 그냥 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조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었는데. 하필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 됐다. 너 너무. 너무 막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선 씨가 피치 하는 걸로 하고. 아니야 불량이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벌칙은 너가 하고. 이미 너가 정해졌고. 우리가 그냥 게임을 할게. 그냥 불량 뽑을 겁니다. 아니 반만 한뜻이다. 두 번째로 물릴 사람은 누굴지.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야 진짜 무서워. 나까지 안 올 것 같아 뭔가. 조심조심. 약간 이서가 쉽지 않아. 또 물렸다. 이서가 그거는. 이서야. 이쯤이면 이서가 해야겠다. 두 번이나 걸렸잖아요. 맞아요. 이서가 없는 편인데. 저요? 저 흰색 없나? 없나? 없어. 없는 편이지? 없어 없어. 저는 없어요. 그렇답니다. 피치 애교 같다. 우리도 해보면 안 돼요. 한 번 더 해보자. 궁금해. 야 레이옷 해봐. 오케이. 정기구 해볼래요? 오. 왜 돼? 잠깐만. 다윤이 걸린다. 걸렸다. 아니였어. 뭐야 왜 나 빼고 다 잘하지? 근데 이 소리야. 잘 자녔네 이 친구? 곤히 자는데. 다들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또 다시 오게 생겼어. 진짜 언니 걸린다. 개는 개를 알아봐. 개는 개를 알아? 명언이다. 분명히 ciudad. 원이야. 아사씨가 개는 개를 알아본다 했었는데 질문이 어땠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개랑 강아지랑 똑같은 말인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개 다르고 강아지 다른데 조금 단어성이었어요. 개는 개를 알아본다고? 네. 명언이다. 원래 자기랑 통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보잖아요. 엄마처럼, 강아지도 강아지를 알아봐 강아지로 강아지는 강아지를 알아봐 언니 진짜 알아보기 생각해 이 빨간색을 한 번 해봐 으르랑거려 진짜 못한다 지금 몇 편을 하는 거야 지금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나왜? 자 넘어가 넘어가 나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 얘 나 되게 긴장감 있다 어 미안해 야 얘 진짜 야 무진 여기서 한번 봐라 토네이더 뽑은 거 아니지 아니 나 오늘 일 때는 저녁했어 내가 야우 이랬어 이렇게 굴렀는데 진짜 강아지만이 굴렀고 리즈씨 벌칙 당첨 이석씨랑 같이 벌칙을 하게 됐는데 없었어요? 저는 사실 애교에 좀 약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귀엽대요 근데 왜 귀여웠는지 아세요? 제가 원래 귀엽게 태어나서 같아요 계속 핀업을 해야 근데 애교를 시키니까 뭐 하는데 솔직히 약간 그거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꾸며낸 거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게요 꾸며내는 거는 안 돼요 꾸며내는 건 안 돼요 원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많은 다이머도분들은 지금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새 뇌 시키고 있습니다 눈을 뚫뚫뚫뚫하게 더 귀엽게 장어 시는 고양이처럼 응 장어 시는 고양이처럼 시작 우리 만의 자율 막니즈의 애교 타임 우리 만의 자율 온 나이틴 스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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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난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귀여웠던 거 같아 그 입술 마음에 안 드는 입술인데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교시 우리 볼링도 해보자 볼링을 할 건데요 일단 하나를 세워놓고 이 하나를 맞추면 뭐다? It's that 청소 열회 오케이 하나만 아 하나 나는 상호 연습실 청소를 건 볼링 대결 딩 딩 선수 두둥 출발합니다 기울이고 아 선수 블루오션 갑니다 1번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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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게 빗나갔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대청소 당첨 근데 거의 갔어요 기호 2번 해마 해마 이것도 해마 같아요 이것도 해마 같아요 자 원영 언니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빗나왔어요 아쉽지도 않군요 너무 벗어났어요 너무 빗나왔어요 블루오션 블루오션 이쪽 흉 윗 오 와 홈볼에 성공한 원영씨 이리와 첫 번째 열애자 나왔습니다 역시 내가 왕년에 볼링을 좀 쳐봤거든 원영씨 볼링 잘 치나요? 그치 몰랐는데 제 안에 숨겨진 국가대표 바이브가 있었달까 네 한큐에 빼곡하게 태어나는 폴링 척가 맨척이다 어떡해 진짜? 어떡해 진짜 어떡하죠? 진짜 어떡해 저희 진짜 듀엣 이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장은의 화제 안녕하니? 안 좋아 장은의 화제 안녕하니? 장은의 화제 안녕하니? 구제입니다 지원이는 뭔가 되게 잘하는 척하면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게 이 손 끝 방향이 이 봄의 방향을 정한다 제가 하나도 안 들었어 나도 네? 솜 샀다 얘 솜 샀다 커튼 캔디 커튼 캔디 시작 손 끝 방향을 입으로만 잘한다 잘하긴 했는데 아쉬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가 더 잘한다 제니도 감동도 없다 그러니까 볼링 잘한다는 건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요 저 볼링 진짜 잘해요 저는 진짜 잘 오케이 오케이 아 마이 볼링이 베리 굿 그래서 이건 꿋꿋한 리즈 씨 이건 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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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두들레스 아 망했다 열심히 말하는데 귀여운 건 콩스 맘 콩스 드림 아니었어? 아임 마미 마미? 콩스 맘 콩스 맘 탕이 있어 오 아까 아 잘했는데 우리 한 명만 더 뽑을까? 그럴까? 너무 나 혼자 이렇게 잘해버리면 나도 좀 민망하니까 지금 준비 자세는 이미 국가답표야 2차전이 시작됐다 블루오션 블루오션 진짜 아깝다 해마 해마 렛츠고 토네이도 근데 옷이 진짜 해마 같다 해마 같은데 오 오 오 됐다 대박 가을 씨 탈출 성공 잘한다 자 우리 둘만 대청소 열어가고 그럼 우리가 이거 치우자 볼링 볼링 치우자 그냥 저희는 퇴근해볼게요 네? 무슨 소리세요? 네 그럼 우리 이거 빨리 치우고 연습 조금만 더 하자 아무래도 아까 맞아요 청소년 컨셉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래 이번에는 아이브 촬영해보자 아이브 그래 멋있게 우리 진짜 컴백한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아이엠 마지막 안무 연습시간 빛나는 아이브의 매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퍼포먼스 산치의 흔들림 없는 아이브만의 당당한 타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빛나는 아이브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멋지게 마무리 좋았다 어 그럼 우리 잠깐만 한 30분만 쉬었다가 저예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손 따라 만났습니다 안녕 잠시 쉬는 시간 오케이 나 금방 돌아갈게 나 물 좀 마주겠다 어우 목말라 멘버들을 기다리다 잠이 든 유진씨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30분 지나지 않았나 네 원영아 레이야 네 어디서 들리는 소린지 어? 잘못 들었나?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멤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말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인간극장이야 인간극장 죄송한데 제가 요즘 최근에 입이 조금 트여가지고 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멋진 토마토였는데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 그러게 어 그러게 조심히 잃었구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달라졌어 제일 잃은 사람이 이거 올라가고 다시 봐봐 이게 저예요 어? 그때 제가 제가 아니라 이게 저예요 왜 본모습을 숨기고 있어요? 본모습을 숨긴 게 아니라 본모습이 숨겨진 거지 내가 말했지 이 둘 조합 잘못됐다고 잘못됐어 잘못됐어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란 게 항상 한결 같지가 않아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 사람은 이제 그만 좀 운명전자이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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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